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한국 루터 외에 내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해임된 전 임원들이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와 루터 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현 총회 임원들과의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정 합동 총회 소속의 한 노회가 100편이 넘는 설교를 표절한 목회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작당한 교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인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BS TV가 가을 개편으로 기독교계의 여러 쟁점들을 진단하는 CBS 토론을 신설했습니다. 첫 토론 주제인 차별금지법을 놓고 참석자들이 뜨거운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한국 루터 회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해임된 전 임원들이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와 루터 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물러나지 않아 현 총회 임원들과의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기독교 한국 루터 회 제50차 총회에서는 루터 대학교 지원 예산을 놓고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대제를 불법으로 총회와 관련 없이 매각하기도 한 그것에 대한 감사 요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3분의 2 이상이 파송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정상적인 감사가 지어되고 그런 여러 성결 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되 루터 대 법인 이사회는 2년 전 해임 결의된 전 총회장과 전 부총회장이 여전히 이사로 활동하며 총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사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사정은 총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회 유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이사 구성도 자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현 임원들은 학교법인과 유지재단 이사들의 버티기는 총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루터교 헌법에 따르면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학교법인과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5명의 총회 임원들은 유지재단의 이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회와 유지재단의 관계를 정리한 업무 규정에도 유지재단은 총회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재단 측은 이와 관련해 총회와 재단은 서로 독립된 기관이라면서 재단은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이사회를 운영하고 총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루터교는 다른 교단과 달리 유지재단이 총회보다 먼저 설립됐다면서 오히려 총회는 재단이 설립한 기관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회가 유지재단 중의 한 부분인 거예요. 유지재단이 총회를 만들었으니까 또 루터교 위해서 유지재단은 총회를 좀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루터교 총회 임원회는 재단이 설립된 1961년보다 3년 앞선 1958년부터 한국루터교 선교부가 활동했고 선교부의 재정활동을 위해서 유지재단을 세운 것이라며 재단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재단법인은 2011년 정관을 개정해 3년이던 이사 임기를 2년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총회 임원회와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단이 총회에 직접 관리를 받도록 관계를 정립한 것도 다름 아닌 전 임원들이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유지재단은 총회의 공유재산이라면서 재단이 총회와 분리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총회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지재단이 만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총회에 공유한 재산으로 했던 것이 몇몇 이사들이 사유화하는 그런 일로 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총회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루터교 총회는 현재 유지재단 이사들에 대해서 이사 지휘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돼 항소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소속의 한 노회가 100편이 넘는 설교를 표절한 목회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적당한 교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인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 중경기 노회 소속 과천A교회 서모 목사는 지난 4월 교회 취임 후 5년 동안 103편의 설교를 표절해 노회로부터 강도권 6개월 정지와 설교 클리닉 수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경기 노회 재판국은 목사에게 강도권 정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결코 작지 않은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택수증이 있는 과정 속에서 목사에게 설교 6개월을 정지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당 재판국이 과천A교회 서모 목사의 상습적 설교 표절 문제를 제기한 부교육자에게는 영구 정직 판결을 내려 해당 부교육자가 교단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의 편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과천A교회 서모 목사의 설교 상습 표절 문제를 제기한 교인 32명이 무더기 제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교인들이 제적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노회에 접수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예장합동 중경기 노회는 가을 정기 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정치부 결정으로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목사가 강도권 정지 기간에 예배를 집전하고 축도한 행위에 대해 유권 해석을 묻는 요청서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 서목사의 6개월 설교 클리닉 이수의 건 역시 4일 수강으로 대체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경기 노회 가을 노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설교 표절 당사자인 서목사는 노회 현장에서 관련 진술을 했지만 고소인인 교인들은 노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제적 처분을 받은 교인들은 노회원들에게 제적의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회 조직에 그래도 뭔가 정말 살아있는 법이 살아있고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저는 그거 하나로 몇 년 동안 하면서 제일 지금 실망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런 곳이야.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인 곳이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저는 그게 제일 지금 회의가 돼요. 교인들은 노회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취재진이 노회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정 행위를 고발한 교인들이 제적을 당하고도 호소할 길이 막히면서 교인들은 누구를 위한 노회냐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혈입니다. CBS TV가 가을 개편으로 기독교계의 여러 쟁점들을 진단하는 CBS 토론을 신설했습니다. 첫 토론 주제인 차별금지법을 놓고 참석자들이 뜨거운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오요섭 기자입니다. CBS TV가 가을 개편으로 기독교계의 여러 쟁점들을 진단하는 CBS 토론을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선 한국교회 안팎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뜨거운 찬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반대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핵심 목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 중에 새롭게 인식된 기준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일 뿐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실외적으로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같이 데려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진대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문건과 사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올 때 굉장히 기독교의 신앙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고전적인 인권의 영역과 새로 추가되는 인권의 영역이 있는데 모든 차별 사유의 각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포괄적으로 하나의 법안에 여러 차별금지 사유를 넣어서 그것의 공통적인 부분만 차별금지 영역으로 뜯다 보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당연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영역들이 들어오게 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의 이면에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인지 선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와 성서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찬성 측은 자유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된다며 기독교 사랑에 입각해 성 소수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선교적 차원의 접근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계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장혜영 의원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 시안 같은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강제성 있는 제재가 빠져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면 취지는 살리되 법안 내용을 보완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안 입법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법이 제정되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동성 성행위와 젠더 전환 행위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전환 치료의 필요성 주장도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 법이 제정되면 법적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거나 법 해석 등을 통해 어떻게든 성경에 근거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로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안 입법 또한 점진적으로 반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교계 내에서 특별히 민감한 주제인 차별금지법.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토론회장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은 오는 30일 방송됩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선물금 모금을 위한 미리 메리 클래스마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리 메리 클래스마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행하는 온라인 클래스로 수강료로 모인 후원금 전액은 전 세계 컴패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클래스는 크리스마스 의자 제작과 크리스타 양갱, 친환경 코르크 카드 홀더 제작 등 총 4개 광자로 구성됐습니다.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는 이번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소중한 사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준비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가난 속 어린이들에게도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옥중 서신이 책으로 나옵니다. 문익환 통일의 집 측은 문익환 목사의 옥중 편지 800여 통 가운데 오늘날에도 울림이 되는 편지 89통을 선별해 책 늦봄의 편지로 공개한다며 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문 목사의 친필 원본 편지 40여 통의 이미지가 삽입되며 오늘 12월 중순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중국 어문선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온라인 예배 세미나 현장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어문선교회가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어문선교회 고문인 유관지 목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제주에 와서 제주에서의 중국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며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우리 한인교회들 그리고 중국인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989년 창립된 중국 어문선교회는 웹진과 문서 발행을 통해 중국 보금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한 목사님들께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교회성장연구소 김대학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온라인 예배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목휘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예배 생중계 강의와 실습, 그리고 예배 제작을 위한 필요 장비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가 정기 노회를 열었습니다. 군산노회는 노회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 교육하고 군산시의 총회 재해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노회는 또 온라인 노회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는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다행인 노회를 위한 플랫폼을 해외노회 이승 다행인 노회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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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